안녕하세요. 썰프로입니다. 보고 계신 영상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 무료 영상입니다. 영상 보시는 가운데 언제든지 저의 새로운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아래 빨간색 사각형을 눌러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은 당연히 공짜입니다.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너무 힘이 들어 술기운을 빌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다른 사람처럼 특별히 잘 나가거나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닌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결혼 후 몇 년까지는 대리기사를 뛰며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죄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아왔던 저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무작정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로선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고요. 그때 나이가 22살에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취직을 하게 된 거였어요. 핸드폰 조립검사를 하는 교대 근무였는데 일은 쉬웠지만 날마다 밤낮이 바뀐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시급제로 처음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채 시급이 5천원 수준이었거든요. 기술직이 아닌 이상 어디 일을 알아보더라도 그 이상 주는 데가 없었어요. 고졸 출신으로 남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데다 나이가 어려서 대충 일을 시킨 거였죠. 상려금이나 야간수당이 별도로 있었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월 200을 넘기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명절 다 포기하고 주말 특근을 해야 얻어볼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렇다보니 연애하고 파서 여자친구를 만들어보기인커녕 사람들과 만나서 술 한잔 마시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매일 공장에 쪼그려 앉아 지나가는 휴대폰 액정들을 쳐다보고 있으니 숙소에 가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지겨워졌었고요. 그렇게 직장을 3년 정도 다니고 나니 드디어 시급제에서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때 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한창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여러모로 회사가 호환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규모도 꽤 커졌었고요. 아버지는 너 나이에 사회생활하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냐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회사에서는 검사 문서를 관리하는 품질 보증팀으로 전배를 가게 되었고 연봉도 조금씩 오르는 바람에 조금 여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더 지나 회사생활 5년 차에 저희 사무실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인 저희 아내와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됐었죠. 제가 선배였지만 아내는 여러모로 저보다 나아 보였어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대학을 졸업한 학벌까지 연봉도 회사생활 5년 차인 저보다 200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요. 자존심도 무척 상했고요. 선배로서 이것저것을 알려주다 보니 아내가 너무 귀엽고 예뻐 보여 애정을 느꼈고 자연스레 그렇게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 아내의 나이는 저보다 3살이 어린 25살이었어요. 연애하면 다들 그렇듯 만나면서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좋았습니다. 아내는 쥐꼬리만한 저희 월급에 서로 무리한 것도 바라지 않았고 같이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더치페이를 했었거든요. 또 제 경제적인 상황을 일부러 들추고 비교하지 않으려 많이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정말 이 여자가 아니면 절대 다른 여자를 만나도 항상 비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연애한 지 3년 만에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저나 아내나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한 거라 승진은 나쁘지 않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제 나이 31살, 아내 나이 28살에 서로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죠. 저희 집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고 생각이 바르고 착한 아내를 보시더니 우리 장남이 집에서 해준 것도 없이 혼자서 자수성가를 하더니 색시도 이렇게 좋은 사람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집처럼 결혼식도 크게 못하고 아파트도 못해줘서 속상하다고 하셨고요. 그러자 아내는 오히려 괜찮다며 저희끼리 대출받아 천천히 살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내심 고마웠지만 처가댁이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처가댁은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이시고 아직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공무원만 20년 30년 하시던 분들이라 직장에서라면 사실 말도 섞기 힘든 분들이고 처음 인사갈 때 엄청난 긴장을 했었어요. 더군다나 장인어른보다 장모님의 직급이 더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부담이 됐던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장모님이 대장이시더군요. 가족이지만 엄연히 상하관계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말투가 처음 본 저에게 반말로 시작해서 반말로 끝이 났어요. 아내도 사전에 장모님 얘기를 했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갑질 비슷하게 툭툭 내뱉는 말이 많다면서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거든요. 그땐 별일이나 있겠냐고 괜찮다고 했었는데 맞닥뜨려보니 생각보다 충격적이더군요. 저희 집안 사정과 제 경제 상황을 들으시곤 한숨을 대놓고 푹 쉬시며 아내에게 넌 대학 다닐 때부터 그렇게 남자들이 따라다니고 내치고 하더니 지금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이런 애야? 면전에서 바로 혀를 차시더군요. 누가 봐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느껴졌고 오히려 옆에 계시던 장인어른이 장모님 눈치를 보시며 당신은 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가? 아 우리도 따지고 보면 잘난 거 없는데 다 비슷한 처지지 무슨... 그 얘기를 들으시자마자 장모님이 폭발을 하셨어요. 뭐가 잘난 게 없냐는 둥 가만히 있으라는 둥 정말 그 자리가 저는 가시방석처럼 느껴졌고 결국 저희 둘을 앞에 두고서 갑자기 큰 소리로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장인어른은 그런 장모님을 계속 말리고 싶어 하셨고요. 결국 저는 장모님 앞에서 별다른 얘기도 한마디 못해봤어요. 처음 거실 장판을 밟을 때 건넨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 다음에 또 초대하겠다며 그렇게 별다른 인사도 못 드리고 나왔고요. 그러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장인어른이 저를 따로 밖에서 보자며 부르시더군요. 저를 보면 자기 젊었을 적 생각난다며 자기도 가진 거 없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혼자 노력해서 이까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장모님 없이 두 시간가량 장인어른과 속 시원히 살아온 이야기를 한 뒤에 갑자기 아내가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한편으론 걱정이 되면서도 이젠 됐구나 싶어 엄청 들떠고요. 상견례 자리엔 아내보다 세 살이 어린 처남도 함께 왔어요. 처남 인상이 엄청 건들거리고 옷은 죄다 명품으로 휘감았더라고요. 그때까지 연애하면서 남동생이 있다고만 들었지 뭐라고 사는지 몰랐었거든요. 상견례 끝나고 나서 처남은 무슨 일을 하냐니까 백수라고 하더군요. 무슨 주식이랑 토토에 빠져 몇 년 전까지 날린 돈만 고급 세단차 한대값이라고 했고요. 그나마 따고 잃고 따고 잃고 해서 그 정도인 거라고. 그것까지 따지면 억소리가 절로 나더군요. 더군다나 객기랑 허풍이 얼마나 센지 스무살 때부터 친구들한테 사기치고 대출을 받아 지 여자친구랑 여행 다니고 명품 사드리고 도무지 제 상식에 그런 건 상상조차 못했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렇게 미친듯이 돈을 쓰면 장인장모가 다 갚아줬다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상견례에서 번호를 주고받은 뒤로는 처남 카톡 프로필 사진엔 외제차랑 명품 사진들이 매일같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땐 처남이 엄청 해프다고 걱정도 했지만 장인장모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탐탁치 않은 시선 속에 저희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 준비할 때까지도 장모님께서는 결혼이 계속 맘에 안 든다며 10원 한 장 안 보태주시더군요. 그나마 장인어른이 몰래 돈 천만 원 해주신 게 전부였고요. 결혼 계획했을 때 아예 처가지원을 배제했던 터라 생각지도 못한 장인어른 지원이 엄청 고맙더라고요. 저흰 그 돈과 저희 집에서 해주신 돈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몇 년간 모은 돈으로 자그마한 빌라 전세로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결혼식도 카페를 통해서 무료 결혼식을 알아보고 스듬해도 카페 업체를 통해 했더니 생각보다 결혼식을 엄청 싸게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예산을 줄이고 검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도 해외보단 제주도로 다녀왔고요. 결혼 후에도 착한 아내는 한결같았습니다. 서로 알뜰한 편이라 허툰데 돈을 안 썼어요. 아내는 화장품, 옷, 악세서리 다른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것들엔 별 관심도 없었고요. 심지어 브랜드 있는 것들도 그게 다 브랜드 거품이 껴서 그런다며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대형마트보다는 시장통에서 같이 애누리를 하며 장을 보는 걸 즐겼고 기념일에 제가 선물해준 브랜드 커플티나 신발에 엄청 감동먹는 착한 여자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딱 이 여자 하나만큼은 정말 잘 골랐다 싶었어요. 없는 살림에 그래도 열심히 둘이 벌어가던 중에 아내가 임신을 해버리는 바람에 회사 퇴근하고 대리기사를 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아내 출산쯤에 웬일인지 처남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소개시켜준 여자와 한다길래 그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처남은 저희 결혼식과는 다르게 아주 고급진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시가 7,8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도 떡하니 한 채 사주셨고요. 코딱지만한 저희 빌라와 엄청 비교됐고 신혼집 사이즈 자체가 달랐어요. 집들이 갔을 땐 혼수도 고가 가전제품의 브랜드들로 죄다 들여놨더군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했어요. 내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그렇게 펑펑 쓰던 처남이 부럽기만 했네요. 결혼 이후로 장모는 항상 저를 무시했고 제가 집에 오더라도 항상 본체만 채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꼭 집안 행사나 기념일엔 저더러 꼭 참석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대리를 뛰어나가야 하는 저녁에도 서슴없이 마트 가야 된다고 운전기사처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맙다 말 한마디 들은 적 없고요. 이건 승기기 술만 안 취했지 대리기사랑 똑같았어요. 아니죠. 제 차에 제기름을 쓰며 운전을 해줬으니 오히려 돈을 쓰고 온 거네요. 원래 이런 상황에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으면 보람이라도 느껴서 그러려니 하는 건데 왠지 장모님과는 점점 사이가 멀어져가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장모님이 처남댁한테 하는 거랑은 180도 달랐습니다. 처남댁엔 부르지도 않았는데 달려가서 선물도 사다 주고 저희가 똑같이 용돈을 드려도 저희한테 말 한마디 예쁘게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너무 잘 키웠다느니 어쩜 저리 예쁘냐느니 엄청 비교됐어요.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계속 이딴 식으로 대놓고 무시할 거면 명절이고 뭐고 친정 안 올 거라며 소리를 지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장모의 아들 사랑은 이미 도를 넘을 정도였죠. 저도 마음은 안 좋았지만 제가 사위된 도리로서 따지고 들면 꼴이 웃긴 꼴이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도 되지 않아 처남이 이혼하겠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처가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내에게 묻자 처남이 사실 결혼 전부터 빚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군요. 주식을 투자하다가 있던 돈도 다 까먹고 버는 돈도 없이 일도 안 하고 결혼 전 자기가 생활하던 방식 그대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사실 저는 걱정이 되긴 했지만 결혼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처남댁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처남이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다며 처남댁 돈까지 싸그리 빌려다가 주식에 투자를 했답니다. 결국 그 돈 싹 다 날려먹고 빚만 2억이 넘어간다더라고요. 처남 실체를 알게 된 처남댁 식구들은 더 이상 미친놈이랑 결혼 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했고 처남댁에서는 그런 처남댁에게 혼수비용 싸그리 다 주고 이혼시켰답니다. 기가 차더군요. 저로선 소개해준 아내에게 불똥이 틀까 걱정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기가 찬 건 그 엄청난 빚더미도 장인장모가 다 갚아주시더군요. 진짜 그때 저도 너무 답답해서 아내 보고 계속 그딴 식으로 애를 두둔하니까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다 처가 재산 다 날려먹으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오히려 아내는 성질을 내는 겁니다. 자기도 답답하고 미치겠다면서요. 아무리 밀어내도 자기 동생 욕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땐 저도 엄청 참았다가 한마디 한 거라 아내한테 밖에 말할 사람이 없었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한 거였거든요. 아내에게 더 이상 얘기해봐야 싸움이 될 것 같아 그 이상 말을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처남이 이혼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새로 사귄 여자랑 해외여행을 간 사진을 올려 제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제 입장에선 실로 엄청난 놈이었어요. 장인장모 돈을 실컷 땡겨 유럽을 29박 30일로 놀다 오는 미친놈이었습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그리고 돈을 받으러 오는 건지 세배를 하러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명절은 빠지지 않고 꼭 참석을 하더군요. 그때부터 처남은 제 시선을 의식했는지 아니 근데 매형은 저한테 무슨 불만 있어요? 라고 묻는 걸 보고 이거 상정하면 안 되겠다 라고 체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놓고 계속 무시를 좀 했더니 장모가 그때부터 쌩 난리를 치는 겁니다. 감히 자기 아들을 무시하냐면서 그러는 넌 뭐 잘난 게 있냐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도 여행 가고 싶냐고 비아냥대면서 말씀하시는데 집을 나가는 제 뒤통수에 대고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재산 때문에 물려받을 생각도 하지 말란 소리를 인사 대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눈을 뒤집고 한마디 한 거였고요. 장모님 그 더러운 돈 가지고 유세 좀 그만 떠시라 돈 달라고 한 적 여지껏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눈치 보며 더 썼으면 더 썼지 받은 거 일절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처남이 왜 이렇게 망나니처럼 사는 줄 아냐고 바로 장모님 때문이라고 아직도 모르겠냐고 그렇게 아주 대차게 쏘아붙이고선 이제 장모님이랑은 더는 말 안 섞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장모님은 계속 기가 차다고만 말씀하셨고요. 아내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니 눈치를 보며 그래도 사과하고 화해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안정이 좀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했고요. 그렇게 한 2년은 맘 편히 지냈습니다. 꼴사나온 장모도 안 보고 오히려 신경 끄고 사니깐 하던 일도 엄청 잘 되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처남이 제 차 사귀던 여자랑 결혼 얘기가 또 나오더군요. 아침에 아내에게 처남 전화가 걸려온 걸 최근에 듣고선 알았죠. 그러더니 아내가 전화기를 씹어먹을 듯이 쌍욕을 하며 처남더러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끊자 물어봤어요. 지가 결혼한다고 장인 장모한테 받았던 아파트를 가지고 비트코인이다 뭐다 투자하려고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또 전과 같이 예비 처남택 식구들에게 비트코인 선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 받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엔 자기도 감당이 안 되었던지 자기 누나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였어요. 당장 빚을 안 갚으면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된다면서 돈 빌려달라고 전화했더라고요. 저는 번지수 잘못 골랐다며 아내더러 신경 끄라고 장인 장모님 계신데 뭔 걱정하냐고 했더니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최근 장인 어른이 20년 넘게 하시던 공무원을 때려치셨는데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좀 더 젊었을 때 장사나 한번 해볼까 해서 치킨 장사를 조그맣게 최근에 시작하셨답니다. 평소에 장모님이랑은 몇 년 전 담쌓고 지냈지만 그래도 장인과는 대리 끝나고 간간히 일도 도와드리고 맥주도 한 잔씩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미친 처남 새끼가 장인 어른 공무원 연금까지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한 겁니다. 장인 장모 두 분 다 이 사실을 모르고서 투자를 했던 거고요. 사실을 알게 된 장인은 혈압으로 쓰러졌고 현재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장모는 미친 여자처럼 정신이 반쯤 나가서 저희 집에 찾아와 아내에게 이러는 겁니다. 네 동생 네가 챙겼어야지 너는 뭘 했길래 지금 이사 다니놨는데 천하태평하냐? 아내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저는 그 미친놈이 그럴 때마다 진심으로 걱정을 해줬었는데 뭔가 그땐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장모가 아닌 동네 정신나간 아줌마가 아무 집이나 벌컥 열고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가는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장모님에겐 감정 없이 그냥 알겠다면서 돌려보냈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자시고 할 게 없었어요. 아내와 좀 더 얘기를 하다가 처남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뭐? 너까지 무슨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선 저번주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에 신발을 보니 장인어른을 혼자 병원에 두고서 죄다 우리 집으로 기어들어와 있더군요.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어요. 좁아 터진다고 생전 무시만 하던 양반들이 우리 집엔 웬일로 왔냐면서 새 식구 살기도 좁아 터졌다고 나가달라고요. 그러더니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너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잘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냐면서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장모님 국회의원 하시면 잘하시겠네. 이대로만 쭉쭉 하시면 국회의원 따윈 올해 안에 출마하시겠네요. 비아냥 됐죠. 그러면서 장모님이 내 결혼과 내 직장생활에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딴 식으로 말씀하시냐고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더 웃긴 건 아내였어요. 그렇게 같이 어이없어 하던 아내가 이번엔 끝까지 지 엄마 편을 드는 겁니다. 기가 찼어요. 이 미친놈이 벌려놓은 대출금을 갖겠다고 살던 집도 담버로 내놓은 엄마를 왜 편을 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더 이상 이 집구석에선 이제 내 자리가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때 미친놈처럼 웃으면서 짐 싸서 나와버리곤 지금은 여관 달빵에 혼자 나와 살고 있습니다. 이미 제 집은 장모랑 그 미친놈이 점령을 해버린 상태였고요. 안 그래도 요새 결혼하기 힘들다고 해서 이혼까지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어떻게든 꾹꾹 참아보려고 했는데 요 며칠 결심이 섰어요. 저번 주엔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상담도 받았고 제 선택에 따라 충분히 유리하게 끝낼 수 있는 상황이더군요. 물론 아내가 알뜰살뜰하고 착한 건 맞지만 이 시궁창 같은 현실에 아무리 자기 가족이라도 편드는 게 영 맘에 안 들더군요. 편들고 뭐고 하는 게 지금 무슨 소용인가 싶을 정도로 신경 안 쓰고 싶더군요. 이혼 안 하고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저 미친놈의 큰 그림은 대충 그려집니다. 기생충처럼 장인장모 재산 쪽쪽 다 빨아먹다가 똑같이 사고 쳐놓고 저더러 책임지라 할 게 뻔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지 동생이라면서 감싸며 돈 줄 테고 피는 못 쏘기겠죠. 그래서 이만 끝내려 마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썰프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